고조리 썰툰 아우 시원해 저희 가족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종종 가곤 해요 그날도 토요일에 가족끼리 집 근처에 대형마트에 갔어요 장을 다 보고 박스로 산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이동하다가 보니 끝 지점에 어린애 3명이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알짱거리면서 안 비켰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얘들아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치니까 옆으로 나오는 게 어떠니? 라고 말하는데도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 모습에 카트를 힘껏 밀어야 하는데 밀지 못해서 하마타면 크게 다칠 뻔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가더라고요 물건 포장하는 곳에 도착하니 아까 그 애들이랑 엄마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하하호호 떠들면서 물건 포장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친절하게 다가가서 저기 아까 두 분의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에 있어서 하마타면 저희가 바퀴가 빠지고 크게 다칠 뻔 했었어요 애들 좀 잘 데리고 다녀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더니 웃던 표정을 싹 굳히고는 애들이 어려서 장난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별꼴이야 정말 허 저기요 거기서 바퀴가 빠졌으면 카트기가 뒤로 밀려서 저희 다 밑에 깔릴 수도 있었는데 그쪽 적어도 병원비 200이상은 나왔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? 아 그래서 그쪽 다쳤어요? 에? 다쳤냐고 라고 말하는 도중에 하는 괭음이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났어요 그 아줌마 둘은 놀라서 에스컬레이터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뒤를 따라가 보니 그 애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장을 보러 왔던 커플분이 급하게 카트기를 멈추다가 카트기가 망가져서 밑으로 내려가버려서 카트기에 있던 물건들은 거의 다 뭉개졌거나 못 먹게 됐어요 그 아줌마 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일 없었던 척 애들은 데리고 차 타려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러자 그 커플 중 남성분이 그 아줌마 둘을 잡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? 그쪽 애들 때문에 피해 받는데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없이 가려고 합니까? 그리고는 그대로 고객센터로 가서 돈을 물게 했어요 나중에 대충 들어보니 그 아줌마 둘은 10만원 정도 돈을 준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고 삽시다 아휴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